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 김종현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11월 의료기기 판매 동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플란트도 증가했고요. 의료미용기기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된 종목분들의 시세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고 또 시기상 4분기가 피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대표기업 중 하나인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하는 기업인지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미용기기 전문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레이저 기기도 있고 고주파 저주파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들이 있고요. 이런 기기들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주름 개선, 피부 질환 치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주파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이 길어지고 또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면서 이런 의료미용기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피부 질환 그리고 피부 미용에 대한 그런 수요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수출 동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살펴보시면 이 회사의 실적을 지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기들, 전반적인 기기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더 급증하는 것은 기기 판매가 늘어나면서 기계에서 쓰이는 소모품들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실적에 있어서 가장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모품의 증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클래시스, 업계일이라고 볼 수 있는 클래시스와는 달리 제이시스 메디칼은 수출 위주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출 비중이 70%가 넘는 수출 위주의 기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외형 성장과 함께 수출 비율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국내 팔았다면 클래시스와 치열한 경쟁도 해야 되고 들어갈 자리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해외로 진출하면서 좀 더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력 기기라고 볼 수 있는 HIFU나 RF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시면 지금 2027년까지 연 성장률은 7%, 연 성장률은 11%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별로 높은 성장률일 것 같지 않지만 전세기가 내년대에는 침체, 그리고 성장률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글로벌 기준으로 한 3% 내외인 점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장률이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 시장을 놓고 그 시장에서의 성장 정도를 반영한 성장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길게 봐서 지역의 확장이라든지 세대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의 전반적인 동향들을 보시면 북미가 주력입니다. 2015년까지의 굉장히 다포상태 흐름에서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점프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정체 양상이고 아시아태평양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브라질이라고 보셔야 될 텐데 이렇게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역,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붙으면 당연히 Q와 P가 모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 뭔가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진출할 지역에 남아있다. 진출해서 뭔가 탄력을 줄 수 있는, 매출과 이익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구의 숫자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력시장은 일본, 미국 같은 양대 산맥이 있었다면 여기 이제 브라질이 추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다음은 어디냐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중국, 인도보다는 중국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평균 속도 자체에 차이가 있으니까 중국 같은 국가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면 이런 피부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아본 입장에서는 다시 재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해볼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력기기라고 말씀드렸던 이 HIF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증이 좀 적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더 이제 확장되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기존 기기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체 수요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광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이런 고주파 기기, 저주파 기기 같은 것들로 혹은 레이저 기기 같은 것들로 피부 리프팅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역이 추가될 경우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또 한 번의 매출 점프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흔들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카트리지나 팁 같은 이런 소모품 판매가 많을수록 마진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3분기는 지금 두 가지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추이를 이어갔다고 본다면 지금 팁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좀 빠진 것이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 프로모션비가 올라가면서 일단 3분기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약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기가 잘 팔리고 있는데 소품 자체가 팔리지 않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측면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분기에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다시 거들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에 매출은 눈높이에 맞췄는데 이익을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서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계속 발표되는 판매 실적을 보면 굉장히 견조하다. 레벨 올려놓고 쭉 이어가는 모습 그러다가 또다시 레벨을 업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지가 주목해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부담스럽게 거래되고 있다면 그러면 매력이 없겠지만 현재 지금 주가 레벨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의 출렁임이 있다가 계속 옆으로 행보하면서 시장 빠지는 구간에서도 버티고 시장이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밸류가 기껏해봐야 20배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의 2021년 매출이 80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매출이 160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2년 만에 2배가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진율 OPM이 영업마진이 30%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2년간 2배의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진율 30%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밸류에이션이 20배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면 과연 비싼 것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종목은 마진율이 별로 없어도 성장을 많이 한다는 기대만으로도 PER 100배에서 거래되기도 했었고요. PER 40배, 50배가 싸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실체가 있고 실제로 수출량이 대거 증가하고 있고 마진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밸류에서 거래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스토리가 이어진다면 지금도 비싸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업종의 특성상 4분기에 실적 피크 찍고 1, 2분기에는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단 내년도 1, 2분기에 조정받을 때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업종의 특성, 주가의 특성을 또 이용하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을 이용한 전략 자체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J6 메디컬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